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스니님의 외모를 질투해서 막말하던 신우를 대성통곡하게 해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가까이 된 새댁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시부모님 좋은 분들이고 남편과는 죽이 잘 맞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가 좀 저를 머리 아프게 해왔어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니 저도 신우에게 독한 소리 하게 되었어요. 신우가 대성통곡을 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지만 앞으로 신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 저도 강하게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친구들에게 심하게 놀림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별명으로 남자, 흑인 이런 것들이었어요. 뛰어노는 것이 좋았고 햇빛에 그을린 피부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잘 뛰어놀고 머리를 뒤로 묶은 데다가 얼굴이 길어서 말, 오이 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꼬질꼬질했던 것은 맞아요. 초등학교 때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 앉으면 짝꿍이 되는 방식이 정말 싫었습니다. 제 옆에 앉는 남자아이는 없었거든요.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놀다 보니 남자아이와 주먹다짐도 원치 않게 여러 번 했고요. 하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저는 외모가 많이 변했습니다. 동네에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오랜만에 보면 저에게 성형했냐 묻더라고요. 스무 살 때 속 쌍꺼풀이 겉으로 나오면서 쌍꺼풀이 진하게 나타났고 화장, 헤어스타일 때문에 용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SNS에 셀카를 올리면 초등학생 때 얼굴만 알던 친구들은 제가 포토샵 떡칠을 했거나 성괴라고 하며 안 입고 온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외모를 더 꾸미려고 노력하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 놀림 받는 외모에서 커서는 대접받는 외모로 바뀐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 저는 여중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남자와 친구로 지내는 것에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에게 학교에 차려입고 다닌다, 화장을 너무 열심히 하고 온다는 말도 많이 들었죠. 친구들에게 들었던 질투를 신우에게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다는 말은 들었었고 사석에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시댁에 들락거리면서 얼굴 보고 인사하는 정도였죠. 결혼하고 시댁에 가거나 했을 때 신우는 점점 잔소리가 늘더군요. 저는 집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지 않습니다. 나름 코디를 해서 입고 다니는데 신우는 저에게 시댁에 오면서 뭘 그렇게 차려입고 오냐고 비꼬듯이 말하더군요. 비웃는 표정으로요. 트레이닝복 차림에 민낯으로 시댁에 가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 것인지 제가 차려입고 화장도 어느 정도 하고 시댁에 가더라도 할 일은 다 하는데 말이죠. 신우는 생얼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생얼로 다녀도 남자들이 많이 따른다고 하는데 전혀 믿어지지 않는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신우는 저에게 항상 성형한 것 아니냐고 대놓고 물어보곤 했어요. 스무살이 되면서 찐해진 쌍커풀도 그렇지만 제가 친가 쪽 콧대를 닮아 콧대가 엄청 높거든요. 콧대문에 성형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나중에는 그냥 성형한 거 맞다고 대답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아버님이 저 때문에 집이 환해진다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세요. 신우는 꼭 옆에서 한마디씩 하는데 언니 다 화장발이라고 남자들 화장발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형에서 저만큼 예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냐고 하면서 제가 무슨 심하게 성형한 것처럼 말하곤 했어요. 시댁에서 처음 자던 날 화장 다 지우고 자려고 하는데 신우는 제 생얼을 보고도 난리더군요. 화장 지우고 나니까 정말 화장발이 얼마나 심한지 알겠다고 도대체 왜 자기가 난리인지 시댁에서 자기 전에 팩하는 저를 보며 귀찮지도 않냐고 열 번은 물어본 것 같아요. 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동성 친구들과 관계도 좋았거든요. 남자는 이성이다 보니 편하게 친구로 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랑 사귀고 나서 남편이 저처럼 남자에게 연락 안 오는 여자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괜히 한번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연락하는 남자들에게 저도 모르게 철벽을 쳤나 봐요. 시누는 제가 남자 관계도 되게 복잡했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남편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주었거든요. 시누의 반응은 안 들려요 였습니다. 2주 전 주말에 시댁에 갔다가 일이 터졌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남편도 시누에게 여러 번 몰아 했는데도 시누는 저에게 계속 비꼬는 말 질투하는 말을 하니 저도 모르게 독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시누는 저에게 옷차림부터 화장까지 열심히 지적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누에게 사무실에 속눈썹 연장받고 온 다른 여직원 욕하고 다니던 여직원이 있었는데 사람들 사이에 거의 매장당했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꼭 보면 관리 못하는 애들이 누가 꾸미고 다니는 것 가지고 난리치더라고 했죠. 아가씨는 나만 보면 그러던데 혹시 외모에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했더니 또 성형 어쩌고 하면서 저를 비꼬더라고요. 아가씨가 하도 성형 얘기를 해서 귀찮아서 했다고 말했는데 사실 나는 성형 하나도 안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가씨는 눈이랑 코를 했다는데 뭔가 안 어울리게 돼서 인상이 쎄 보인다고 좀 비싼 데서 하지 그랬냐고 비아냥거려 주었습니다. 시누는 애써 웃는 표정을 짓는데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나 대학 때도 내가 꾸미는 거 좋아해서 질투하고 그런 친구들 많았는데 내가 걔네들보다 여자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 하는데도 질투를 하더라고 아가씨처럼 노력은 하기 싫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나 보이면 질투나 하고 있는 여자들 정말 한심해 보인다고 했어요. 친구들에게나 받던 질투를 아가씨에게 받으니까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 했고 나는 시댁 식구들도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아가씨는 아닌가 보다고 앞으로 나도 아가씨에게 대우받는 만큼만 아가씨를 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딱딱한 말투로 말을 하니 시누는 많이 놀랐나 봐요. 제가 시누에게 아가씨는 얼굴도 별로인데 마음까지 그렇게 못 돼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엉엉 울더라고요. 울음소리로 자기 엄마 부르는 아이 같은 느낌 휴 정말 이런 유치한 마인드를 가진 애한테 그동안 시달리며 참아온 것을 생각하니 정말 짜증났습니다. 시부모님은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시부모님도 시누가 저에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 보셨으니까요. 근데 아쉬운 것은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시부모님이 아가씨를 혼을 내더라도 저한테 못된 소리 못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더 지켜보려고요. 시누가 또 이상한 소리 하면 그때마다 저도 시원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동료들 중에서도 시누 같은 사람 가끔 보는데 그냥 성가신 파리 정도로 여기고 멀리 했거든요. 근데 시누는 가족이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웃으며 넘기기에는 점점 도가 지나쳐서 그냥 눈눈이 하려고요. 제가 그래도 되는 거겠죠? 질투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렇게 응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셨습니다. 앞으로가 더 사이다일 것 같은 사연인데요. 후기 부탁드립니다.